안녕하세요. 미미시스터즈의 엉글엉글 오늘은 첫 번째로 저희가 퀴즈 편을 하게 되었어요. 어떤 퀴즈를 맞추는 거죠? 이번에 저희가 또 신문사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. 맞춤법 그리고 띄어쓰기 이거 은근 어렵거든요. 저희 벌칙 있는 거 아세요? 무슨 벌칙인데요? 지금 옆에 보시면 믹서기랑 재료들이 있는 거 보이세요? 설마 갈아가지고 먹는 거? 건강주스 먹는 거? 지금 마늘이 있고 고추가 있고 오일이 있어요? 그래도 맛있는 게 있으니까 희망을 걸어보세요. 이기는 사람이 넣는 거니까 저는 꼭 이겨서 은미 언니가 건강주스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꼭 이겨서 미성이가 배탈이 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저희가 지금 회사에서 공사 중이라서 조금 소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퀴즈 시작! 아 떨려. 진짜 떨린다 진짜. 오늘 잘할 수 있어요? 진짜 오이 냄새 진짜 너무 싫다. 나 진짜 오이 마이너라서 음미 언니 먹게 해야지. 상처가 금세 회복되었다. 하나 둘 셋 오! 뭐야 뭐야? 답이 똑같이 있었어요? 읽지 않아. 이거는 진짜 쉽지? 솔직히 쉽다. 아니 첫 번째라서 너무 쉽다. 네 1번 문제 좀 쉽게 줬는데 정답!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아니 진짜요? 아니 어인가? 그러면 우리는 진짜 왜? 아니 나 맨날 얘기했었는데 살면서 이렇게 썼는데 나도 금세 안 돼 이렇게 걸고 자 뭐 붙여넣어 볼까요? 널찍한 부산일보 편집국 하나 둘 셋 틀렸다. 틀렸다. 위미가 자. 현미 정답! 아 나 정답이거든요. 열 때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. 아 널찍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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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좀 짐 넣읍시다. 저런 거 이렇게 스타트 초반에 오이! 오이! 와 진짜 너무했다. 진짜. 언니 걸리게 할 거예요. 아 진짜 웃기다. 아 지금 파란색. 아 저거 뭐고. 초록색만 다 있다. 초록초록한 거. 네 해보자겠어. 좀 무섭다. 잘했습니다 여러분. 네. 3번 3번 갑니다. 3번 바로 이어서 3번. 3번은 대화채에요. 대화채? 네. 3번. 어따 대고 반말이야? 아 이거. 어따 대고 반말이야? 아 이거 안다 안다 안다. 저 정답이 저 정답이죠? 둘이 일단 답이. 저요! 나 알고 있었어. 이 문제. 너무하다. 어디에다가 줄어든 말이에요? 맛있는 거 넣을게. 응. 사과즙. 넣어주세요. 사과즙. 조박. 정성에서 온거죠? 정성. 정성. 이거 딱 힘든데. 따보겠습니다. 너무 많아지면 어떡해 막. 양 진짜 많아져서. 아니 원래. 오이 하나 넣고 그렇게 넣어야 된다. 그냥 한 컵 다 넣어보자. 그 다음부터. 4번. 애들 뒤치다 거리에 바쁘다. 아닌 것 같았으면서. 뒤치다가 뭐라고요? 뒤치다 거리. 뭔가 아닌 것 같다. 오지마. 컨닝 안됩니다. 진짜 다 썼거든요 이미. 거리. 장은미 참가자. 한번 바꿨어요. 아 네. 뭐지? 평소에 이런 말 잘 쓰나요? 말로는. 말로는. 말로는 많이 쓰는데. 글로는. 잘 안 써봤어요. 본 적도 써본 적. 정답은. 없습니다. 5번. 5번 문제 답합니다. 5번. 회사 정문에서 배요. 회사 정문에서 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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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요 하나만 쓸까요 언니? 배요. 몰라. 이거 진짜 모르겠다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내 거 뺏겼죠? 뭘 하는데. 니가 내 거 뺏겼지. 언니 제 거 보지 마세요. 제발. 감이 똑같아요. 평소에 또 배요 할 때. 이 배요. 배요. 정말. 배요. 둘 다 정답입니다. 오. 원하지. 이제 원하지. 사과 사과 사과. 사과. 아 좋아. 좋지. 자. 다음 문제. 진짜. 지금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. 감이 좋거든요. 지금 1대1이에요 언니. 음. 음. 자. 5번 문제까지는 맞춤법 문제였고요. 이제 6번 문제부터는 띄어쓰기 문제입니다. 아. 제일 못한 눈이에요. 아. 띄어쓰기 좀 잘한다. 진짜 못한다. 띄어쓰기 문제. 1번. 이번 사건의 범인은 김모씨이다. 음. 모르겠다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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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셋. 자. 어. 어. 다 띄었네. E 안 썼다. E는. 저거. 이거 봐주기 봐주기. 그럼 C 하고 E 띄우게 안 띄우게. C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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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무슨 알아? 안 띄우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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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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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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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다 썼고요. 좋습니다. 하나. 둘. 셋. 그는 슬픔에 목이 왜요. 어. 목이 왜요. 답이 갈렸어요. 아. 진짜. 제발. 자우미 참가자는 목이 띄고 매어 어 이로 썼고요. 자우미 참가자는 목이 왜요. 를 붙였었고 매를 아이로. 아. 자우미 참가자. 좋습니다. 네. 아까 물어본 매다와 매다. 아. 매다. 매다는. 아이는 끈이나 줄이면 고정되도록 만들다. 라는 얘기고요. 어이 매다는 어떤 감정이 맞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다. 그럼. 그러니까 목이 매어 슬퍼하는 눈은 어이로 쓰는 게 맞고. 자 이제 제가 잠깐 이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반반씩 넣는 거 어때요. 뭐 반반씩 넣어. 싫어 싫어 해주면 뭐 넣을 건데요. 맛있는 거 조금 맛없는 거 조금.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. 좋아요. 뭐 넣을 거예요. 아니 뭐 넣을 거에요. 말할 거에요. 말할게요. 네. 네. 음. 꿀 반. 이거 맛있는 거잖아요. 응. 이거 이제 꿀로 오면 이제 거의 끝났다 보시면 되거든요. 응. 왜 주로 들어갔고 마늘 들어갔고 왜 들어갔고. 왜 들어왔고. 왜 들어갔고. 왜 좋다 안 들어갔네. 고추 반쪽만 다 넣겠습니다. 이렇게 써야지. 죽었다 나는 아 진짜 이거 꿀 냄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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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 내가 맛을 한번 봐볼게요 팁팁 탁 상상상 한번 해주세요 상상상? 상상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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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을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이거는 꾸밀거야 꾸밀거야 우리 인턴 친구들이 없어서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 해서 너무 슬퍼 페이퍼 좀 들고 와 네 네 이거 지금 저요 그만 보여요 나 틀렸는거 다음에 2탄 시작할때 뒤에 붙여놓고 시작할까요? 싫어 싫어 절대 싫어 갈까요? 삭삭삭 어 나 무섭다 나 무섭다 개발이요 색..색깔 그래도 상아줌 상아줌 이거 뭔가 미안해 이거 조금 흔든다 기밀해 여러분 무슨 맛을 많이 받지 시음은 내 말 다해서 소원하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쉿 만타나를 먹으려고 한다 쉿 해체되나 왜.. 해체되나 왜.. 해체되나 다.. 다 먹었네 어때요? 많이 안되요 아 근데.. 앙! 아.. 근데 앙! 아.. 아.. 사과.. 사과가 쉿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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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겨야지 그러면 이겨야지 그러면 이겨야지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 같이 다 틀려놓고 미니스하게 옹글롱글 아.. 하핰.. 이거.. 하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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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핰... 하핰.. 하핰.. 하핰..! 하핰.. хот reclaim.. 것을 통educ shiftedể't..